오늘의 월요일 날씨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의 월요일 날씨였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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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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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자, 먹어봅시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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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고추잎이 고추가 고추잎이 아주 싱싱한게 좋아 많이 땄네 그리고 또 땄어요 맛이 싱싱하다 이거 병도 안들고 깨끗하고 좋아 맛있다 맛있지? 고추잎이 그렇게 영양소가 많다는 거야 몰랐잖아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는 고추거지 하면은 고추 이렇게 싸놓고 고추대를 싸놓고 고추잎을 뜯는 거야 고추 아기 고추랑 다 다 뜯어서 다 뜯어서 다 말려 그래도 이렇게 고추잎이 영양이 많은지는 모르고 살았지 그냥 그런지 그렇게 먹는 건 줄 알고 살았지 그렇게 많대 영양이 그렇지 영양 뭐 그런 거 모르고 살았지 그때는 맛으로 먹어도 괜찮아 영양이 없어도 옛날에 싱글바짠 해도 다 우리는 그렇게 늘 먹고 사니까 먹기 싫고 막 그랬지 근데 지금은 이런 거 없어서 못 먹잖아 옛날 음식들 네 저번에 이렇게 맛있어? 응 많이 잡자여? 아하하하하하하 흐흐흐 흐흐 흐흐 으아아아아아아아 어휴 어끈하다 진짜 구장찌개가 에이 아 cr 도마 한나만 주워 보세요 응 으 einer 멱티맛 그거 내가 못 먹는 거야 이거 먹고 으 으 나는 제 늦지 응 음, 조금 질기야 되게 시원한데? 거북이? 여기 나왔습니다 음, 맛있다 거북이 거북이가? 네, 맛있게 하죠 이거 찍었죠? 찍었어 네, 됐습니다 맛있게 익었는데 음, 맛있게 익었는데? 음, 그러네 이거 닿는다 소매 으퍽 으흑 넉넉 흐흑 ㅎㅎㅎ 오 이거 진짜 김치 맵다 이거 근데 뭐라고? 파프리카 김치 하하 파프리카 바쁘지 김치 맛있는데 왜 안 먹어? 당신은? 먹었어요. 먹었어? 응. 괜찮은데 이거 좀. 됐어. 이건 태풍에 저 아랫역에 피해보신 분들 많잖아요. 걱정이네. 잘들 해결이 되고 복구가 됐으면 좋겠어요. 어휴, 고추님 맛있다. 양념이 맛있는데? 맛있지? 양념이. 제대로 됐어? 응. 맛있게 먹었네. 찌개가 얼큰하네. 얼큰하네. 아휴, 배불리 먹었네. 다 먹었네. 어휴, 다 잘됐네. 아휴, 맛있게 먹었네. 진짜 소경을 그어내가지고. 정신없이 먹었어. 배불리다. 많이 먹었어. 많이 잡췄네. 아휴, 이렇게 태풍이 와서 이렇게 저 아랫역에 피해보신 분들이 너무 많아요. 뉴스 보니까 그랬는데 빨리 복구돼가지고 잘됐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오늘도 냠냠 식구들 덕분에 너무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올게요.